오늘 치열한 시청률 전투에 나선 전사의 모습으로 오신 만큼 진짜 전투를 치르시게 되겠습니다. 진짜 전투요? 시청률 4%로 가기 위한 이번 미션은 2종 게임 대결입니다. 2종? 2개, 2개, 2개. 2종 게임 대결인데요. 대결에는 맞서 싸울 상대가 있어야겠죠? 누가 오나 봐. 5명일 거 아니에요, 우리랑 붙을 거면. 이분들의 어떤 컨셉 자체가 지금 어떤 처절함으로. 처절함? 아이돌들이 잘 내세우지 않는 컨셉으로 최근에 이슈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일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근데 우리 꼴이 지금 말이 아닌데? 손님을 모실... 그러니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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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으로, 안쪽으로. 일단 우리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기분 좋게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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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빙빙빙. 자꾸만 빙빙빙빙. 기분 좋게 해드릴게요.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룹 이름을 따서 올 초였나요? 캐치프레이즈가 네이처 이대로 처망할 수 없다. 맞아, 맞아, 맞아. 나는 걸 키치로 내걸. 맞아, 맞아, 맞아. 빨리, 최대한 빨리 자기 길 찾아서 가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 처음 망할 수는 없다. 네! 네! 어때? 멋있지? 이거 대박 아니냐? 독하다, 독해. 독하네. 독하네. 되게 과감하네. 그때 한겨울에, 12월, 1월에 제일 추울 때. 레깅스. 3살의 레깅스. 레깅스. 그 잠옷만 입고 나와가지고. 하자마. 하자마만 입고 나와가지고 출근길하고. 와, 열심히 했구나. 네, 열심히 살아온 친구들입니다. 열심히. 너무 많아서. 근데 이런 친구들이랑 우리가 붙는다고요? 그렇죠. 우리는 못 이겨, 얘들.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어떻게 이기니? 우리는 그냥 살았나? 우리는 둘 끈지고. 형은 어떻게 살았어요? 어, 나 진짜 힘들게 살아왔어요. 형 양배추 시절부터 하면은. 그 얘기하면 다 오열. 어필해, 어필하라고. 그때 얘기하면 오열할걸, 누나. 누나는 지금도. 지금도 불빛지고 살고 있잖아. 지금 치열해. 진짜로 누나도 지금 치열하게 살고 있고. 우리 다 이길 수 있어요. 진짜. 그럼요.